네, 최근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행위죠.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행위에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전부 다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기업에서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정형, 비정형의 빅데이터를 통계나 고급통계 혹은 머신러닝 이런 방법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반정형과 비정형을 합쳐서 비정형이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정형 같은 경우는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잘 정리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된 데이터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하나 주문했어요. 그런 정보들은 오더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잘 정리된 오더 정보들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 정보가 없으면 주문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HR에 있는 인사정보, 혹은 ERP에 저장되어 있는 기업의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죠. 기업이 비즈니스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들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들을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반정형 데이터도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여러분도 웹사이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검색 많이 하시는데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그런 텍스트형의 데이터들을 반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즘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떨어지는 로그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포스팅하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는 말 그대로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아니라, 잘 정리된 데이터들이 아니라 바이너리 데이터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 음성, 영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비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정형 데이터들을 주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의 용량이 늘어나고, 그 용량이 또 늘어나면서, 컴퓨팅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또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향상되면서, 머신러닝이라는 이런 기법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반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들을 많이 분석을 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나 머신러닝, 혹은 패턴 분석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분석을 할까요?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일까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경쟁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데이터 분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데이터가 아니라 경영자의 직관에 의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하고 사용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런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분석하지만, 그래도 가장 치중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합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도 데이터 분석가들이 팔로우업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가만의 역량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디자이너들도 필요하고요.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도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중에서 활용 사례입니다. 활용 사례를 효율화 관점과 서비스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의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좀 치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효율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측면,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딥러닝 같은 이런 기술들, 이 기술을 현재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뒤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이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실시간 업무 처리에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뭔가를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조 공정의 품질 검사인데요. 비전 검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공정 라인에서 제품이 막 생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니터들이 초단위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걸 육안으로 보면서 품질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단위로 나오는 제품의 품질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 검사를 도입합니다. 공정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제품을 사진으로 찍고 그 찍은 사진을 딥러닝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스크래치가 있는지 혹은 다른 찌그러짐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별을 해서 품질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비전 검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품질의 어떤 원인 인자 분석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불량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왜 품질 불량이 발생하는지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품질의 원인을 찾아나가는 거죠. 사기탐지나 추천, 범죄 예측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가 원래 카드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은 굉장히 먼 지역에서 사용이 됐다. 그러면 사기탐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사기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기탐지의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상품이 막 추천되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머신러닝 같은 그런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관점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서비스 관점에서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쪽에 많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의 어떤 생산 제품들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제품으로서 판매가 됐는데 판매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서비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의 서비스화 측면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청소기나 제조나 재난 로봇들 이런 것들 이제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맞도록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AI 가전, 스피커나 냉장고, TV 이런 것들도 서비스 관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챗봇들,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용 사례들을 좀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혹은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도를 조금 높으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빅데이터 분석과 시험이죠. 분석 기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용어로만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 하나만 두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관련된 직무들이 있거든요. 관련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직무를 포함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기업의 비즈니스, 비즈니스와 그리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와 데이터 분석에 좀 치중된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품질검사, 품질원인인자 분석, 혹은 고성과자의 퇴사율이 높아질 때 왜 퇴사율이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 그런 것들을 할 때 빅데이터 분석가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가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전문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응용 AI를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응용 AI를 구현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주로 기술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가들은 주로 통계 혹은 딥러닝을 제외한 머신러닝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딥러닝을 안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딥러닝도 씁니다. 다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딥러닝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가나 인공지능 전문가나 대부분은 기업의 비즈니스에다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모델을 만드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용하는 알고리즘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올까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데이터 과학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빅데이터 분석가나 인공지능 전문가가 사용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요렇게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 전문가 요렇게 세 개의 그룹 세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전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요렇게 엮어서 하나의 말로 그냥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과학자 요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뭐 분석 전문가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 분석 행위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정형, 반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좋은 용도로 클렌징을 하거나 혹은 그런 형태로 잘 정지해서 만들거나 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제공해줘야지만 빅데이터 분석가나 인공지능 전문가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처리하는 사람들. 그런데 데이터라는 것은 처리를 하려면 어딘가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 저장소가 있어야 되죠. 어떤 인프라 환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 환경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데이터 플랫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데이터 플랫폼 전문가는 어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 그릇에 담겨진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가와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불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가와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는 이렇게 세 부류로 크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눈치채셨겠지만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파트입니다. 세 가지 파트가 가장 많이 점수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이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그 다음이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가 영역입니다. 상중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가의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을 보고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고요. 두 번째는 통계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 분석 도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자 이 필요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현업 위주의 필요 역량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석과 시험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봐 그러면 이 시험하고요. 이거하고 분석 도구도 이거는 실기에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 그리고 데이터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사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서 테스트할 방법이 없죠.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데이터 이해 능력은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처리 및 조회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DBMS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SQL 질의 능력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서는 데이터 이해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하잖아요.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혹은 분석가들이 데이터 클렌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제 비중으로 봐서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통계 및 분석 방법인데요. 이 통계 및 분석 방법은 빅데이터 분석가의 핵심 역량이죠. 핵심 역량입니다. 일단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능력이라는 게 그래요. 이론적인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모델링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키우려면 결과적으로 많이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 및 분석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죠. 다음은 분석 도구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분석 도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현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EDA라고 불리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도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R이나 파이썬과 같은 이런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합니다. R 같은 경우는 주로 통계에서 시작한 그런 툴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도 강점이 있지만 데이터 분석에도 매우 강점이 있어서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에서 R과 파이썬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익히셔야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통과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이 의사소통 능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문제 정의 능력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문제 정의 능력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해당되는 거죠. 기획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전달하는 능력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의 파트 4에 일부 나오거든요. 시각화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현업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중요하고 다만 기사 시험에서는 저런 것들을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를 통계 및 고급 통계, 머신러닝 등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이고요. 정형 데이터는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반정형 혹은 비정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텍스트나 바이너리 데이터, 이미지, 음성, 영상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나 고급 통계, 머신러닝 등을 이용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신러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외에 다양한 기법들을 같이 활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빅데이터 직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가라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가의 일만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훌륭한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가와 관련 있는 다른 직무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엔지니어,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도 현업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문가, 이 사람들의 역할들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훌륭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